오후가 되면서 하늘은 환해졌지만 산기운이 조금은 느껴지셨죠? 내일 낮부터는 다시 봄답게 포근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모아입니다. 오늘은 완연한 봄날 맑고 화사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섀도우를 과하지 않게 할 거고요. 이 웜톤의 베이스 컬러를 먼저 발라줄게요. 그러신 다음 중간톤 베이지 컬러로 눈 끝부분만 발라주시고 치끈한 오렌지 컬러로 화사하게 표현해줄게요. 완성이 되셨으면 립은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피치 코랄 색상을 발라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완연한 봄날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